안녕하세요 통계청 대학생 기자단의 김혜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앞서 영상을 보셨듯이 신념 목표 새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벌써 2019년이 가고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? 저에게는 통계청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2019년이 매우 알차고 뜻깊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더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저의 19년도 새해 목표를 달성해서 그런 것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를 세우시나요? 2019년 트렌드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세계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돈 모으기와 같은 저축의 비율이 약 52.3%로 가장 높았으며 운동의 비율이 51.5% 건강관리가 46%를 기록하였는데요 자기개발이나 재정관리 등 나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나홀로 성향이 강해지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신년 계획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은 실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해 계획 관련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73.5%가 지킬 수 있든 없든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계획도 실행할 수 있는 계획만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2017년 32.7%에서 2019년 47.3%로 높아지며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워둔 새해 목표도 그것을 전부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년 계획을 세우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올해 계획의 실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신년 계획을 세운 응답자 가운데 41.4%는 계획대로 잘 실천하였다고 답하였지만 약 55%는 그렇지 못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만큼 신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완벽히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고 신년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세운 새해 목표를 모두 다 달성할 수 있을까요? 제가 2020년에는 기필코 새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만 꿀팁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새해 계획을 짜러 가보실까요? 2020년 새해 계획을 세워볼까요? 첫 번째는 5개 이하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계획은 실천하기 어렵겠죠? 그럼 저도 딱 5개의 계획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하기와 같은 계획보단 한 달 동안 몇 그램 감량하기와 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장기적인 계획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룰 수 있는 단기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벼운 목표부터 설정하기인데요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와 같이 가벼운 목표를 정하여 하나씩 이루어 간다면 자신감이 붙어 나중에 어려운 목표도 실천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인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자신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어떤 목표가 자신에게 더 중요한지를 순서대로 기입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차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눈에 띄는 곳에 계획표를 두는 것인데요 거울 또는 냉장고 앞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계획표를 붙여둔다면 신년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목표 달성 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동기부여를 위해 스스로 어떤 보상을 할지 미리 계획해 둔다면 더 굳은 의지로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새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는데요 열심히 세운 신년 계획과 함께 행복하고 알찬 2020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해피 뉴 이어 더 잘만 dov